자, 키다리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콘텐츠 관련 대안주 두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제작 편수,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초록배미디어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자, 콘텐츠 플러스 극장 사업도 하고 있는 극장에 대한 리오프닝 기대감도 기대할 수 있는 제이콘텐트리도 역시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초록배미디어와 제이콘텐트리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콘텐츠 주를 하나씩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초록배미디어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린 스네이크네요. 초록배미디어를 볼 때 일단 과거에 TV 드라마의 주력화도 뉴스였었죠. 주몽이라고 기억, 죄송합니다. 티 나는데 이런 거 기억이 나죠. 보니까 여행 유튜버들 보니까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거의 주몽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아직도요? 네. 그쪽에 또 한류의 붐을 주몽이 일으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예전에 더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 그래도 드라마 강점을 보이는데 최근에는 나의 아저씨, 그리고 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쪽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예전에 또 기억나는 건 하이킥, 혹시 아십니까? 시트콤 쪽에 끝날 때 초록뱀이 딱 나오죠. 그래서 기억이 났는데 그런 쪽에서 드라마 콘텐츠의 강자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OST라든가 또 테마파크 주몽 월드죠. 이것도 또 주몽이죠. 이쪽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변화도 나왔었고 게다가 또 초록뱀 푸드팜이라고 하는 외식업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드라마 능력을 확대시키는 흐름은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에 드라마 제작이 좀 더 늘어났다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는데 2020년도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제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었죠. 그런데 2021년 작년도는 매출액이 1,350억, 한 190%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하고 있고 영업이기 68억대, 흑자 전화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한 2,200억대, 그래서 한 60% 또 증가를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기 173억이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거의 2배 이상으로 실적은 늘어난다라고 한 점이 나왔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작 편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실적의 변화들, 특히 제작 편수가 왜 늘어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사주는 데가 많죠. 게다가 또 OTT 쪽으로도 공급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계속 높은데 올해에는 드라마 라인업이 3편 공동 제작을 포함해서 총 8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6편이다 보니까 2편 더, 이에 따른 실적 가세화 정도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자회사를 편입하는 쪽을 봤을 때 공연 관련된 쪽에서 후크 엔터라든가 블리스 엔터 같은 경우도 같이 늘리면서 매니지먼트 자회사까지도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이 높고요. 시가총액이 5천억대다 보니까 약간 비싼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재무구조까지 개선을 시키는 게 단기적으로는 숙제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돈 벌면 재무구조 바뀐다라고 관점 쪽에서 기대는 높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록밴미디어 전통적인 컨텐츠 드라마 강자죠. 컨텐츠 초록밴미디어를 소개해 주셨고 지금 또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쟁이 거의 지금 임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지역의 평화 유지 활동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바로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진입하게 된 것은 시간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나 또 나토 쪽에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도 계속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군사적인 행동 이동이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제이콘텐트리 윤혜민 팀장님이 주셨습니다. 일단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방송 부분 같은 경우는 꽤 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21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지옥, 디즈니플러스의 설강화 등 글로벌 OTT 쪽으로 지금 오리지널 작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다 또 기존에 구장 매출이라든지 캡티브 채널의 편성이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호실적을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올해 더욱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종합 컨텐츠 회사로서의 어떤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올해 국내외 드라마로 한 30편 정도 이상의 규모로 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이었죠. 특히 1월에 공개되던 넷플릭스 오리지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효과를, 인기를 좀 늘리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OTT한 공급 규모가 한 10편 이상에 크게 라인업을 늘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수를 했죠. 미국의 제작사 WIP 같은 경우도 5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BA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자회사 영화 제작을 한 5편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장 부분이 살짝 조금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극장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부터 분명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회복세는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어느 정도 올해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좀 믹스가 되면서 올해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분명히 리레이팅이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제2콘텐트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콘텐츠 줄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2콘텐트리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저는 제2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가에서도 국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적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타이트하게 목표가는 6만 3천 원, 손절가는 5만 1천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2콘텐트리 가격 전략 주셨고요. 초록밴비디오더 대표님. 네, 지금 가격으로는 지난 어제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중기 저항권에 바싹 들어선 모습들인데요. 그래도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2,500원대 밑에 한 2,450원 정도 단기 늘림목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권과 저항권이 있는 약 한 2,95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190원으로 지난 저점이 이탈되는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종목들, 콘텐츠 관련 섹터가 올해 또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두 분이 제안해 주신 제2콘텐트리와 초록밴비디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잘 한번 오늘 시장에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사실 대비할 것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시장을 보고 계신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두 분께 좀 조언을 듣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오늘 시장 어떻게 반응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또 한번 강하게 부각될 것 같고요. 어제 보다 보니까 유럽 시장의 동향이나, 그리고 또 유가나 또 천연가스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국내 시장의 동향은 일단 위축감이 오전부터 계속 강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또 민감하게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 안 열렸을 때, 전략 후강의 패턴보다는 약간 경계감을 좀 갖고 시장을 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출발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윤현민 팀장님은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정적 리스크, 사실 그 이면에 금리 인상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의 변수가 상수화될 때까지는 시장을 관망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시장이 반등할 때마다 코스피를 좀 기준화했을 때 한 2800에서 2850선까지는 좀 계속해서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특히 이제 현금화를 좀 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을 통해서 좀 종목들의 어떤 올해 가이던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웃포포머를 하지만 좀 확실히 좀 주가가 많이 눌리는 이런 좀 저평가 종목을 통해서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도 확인을 해봤고,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봤는데요. 오늘 두 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